스프링! 이거 점프력인다 이거? 스프링! 막 다른 집으로 넘나들어야 돼? 야 우리 집 오지마! 안되겠다 내가 간다 자하 난둥이 똥 자루샤루에요 오늘은 무서운 집들이라는 로블럭스 게임을 한번 해볼거구요 어 요 게임은 각자 발판 하나에 이렇게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데 이게 막 랜덤으로 그 사람에게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자 보자 그래서 그거를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자 이 친구 누려서 레이저 나오는데 뭐야 지금 한 집 아래 한 지붕 아래 두 명이 살고 있어 어 이 친구 뭐 소화기 들었다 근데 공격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어 이 친구 이 친구 살아있구요 세 명 살아있나? 오오 근데 여기 어떻게 올라갔대? 이 밑에 있었잖아 대단한 친구인데 지금 세 명이 살아있고 누군가는 그 폭발 지뢰를 얻게 될 거래 누가 얻었을까? 그 지뢰를 얻은 사람이 누굴까 어? 어 얘다 이 친구다 이 친구가 지금 폭탄을 설치했어요 여기다가 지뢰 지뢰 그리고 누군가는 자리가 바뀔 거래 어 위에 있던 친구가 아래에 그 이 친구랑 자리가 바뀌었어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자리가 바뀌었어 타노스가 인피니티 스톤을 모으려 하고 있어요? 어 이 친구 왜 이래 오 오 오 이 친구 뭔가 이상한 일을 당하고 있어 오 우와 뭐야 더 깨어졌다 이제 친구들 때리러 다니겠는데 얘가 아 어 여기 타노스다 뭐야 대박 우와 사우나요 사우나요 아 스톱 모으고 다닌다 이거 스톱 모으고 다녀가지고 이제 타노스 되는 건가봐 진정한 타노스가 이거 문 열어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너무 등치가 커가지고 안 들어가져요 타노스 아 이럴수가 이거 하나만 먹으면 되는데 이야 아쉽네요 타노스 이야 안타깝습니다 아니 덩치가 너무 쓸데없이 큰 거 아니야? 못 먹었잖아 저거 이 친구 혼자 살았네? 그 친구 둘이 싸웠나봐 와 근데 이 친구가 타노스가 됐구나 대박 완전 운이 좋았네요 자 이렇게 게임이 끝났습니다 네 두 번째 판 가야겠죠 어 여기 뭐야 어 도시? 무기? 사이드 사이드 한번 해보자 여기 뭐하는 곳이야 엘리베이터인데 친구들이 엘리베이터에 옹기종기 모여있네 요쪽으로 시작까지 앞으로 조금밖에 안 남았고요 움직이는 거였잖아 어 무기다 많은 친구들이 싸우는 걸 좋아하나봐 무기를 선택했어 스프링 스프링 이거 점프력인데 이거 스프링 스프링 막 다른 집으로 넘나들어야 돼? 야 우리집 오지마 안되겠다 내가 간다 우리집에 오지 말란 말이야 우리집에 오지 말란 말이야 아 우리집 뺏겼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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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상황이야 탐플레이어가 점점 작아집니다 어 저 친구 이 친구 바닥에 떨어져서 죽어가나봐 조심하세요 물이 올라오고 있어요 조심 Spring continue 물이 올라온다는데? 어... 여기 이상은 안차나봐 아니가? 차는건가? 좀 찬다 안 돼! 왕관으로 바뀌어서 죽었어 어! 안돼 이럴수가! 왕관으로 바뀌면서 죽었어요 이거 구경해보자 어 저 친구는 진짜 잘하네 저기 여기 타노스였던 친구 이 친구는 엄청 잘해요 계속 살아있는데? 근데 이건 뭐지? 알을 융합하기? 난 이런거 없는데 다이아몬드알 어 두 명의 플레이어가 자리를 바꿉니다 저 친구 두 명이서 자리를 바꾸나봐 어 좀비됐다 이 친구 좀비됐는데 좀비 어 펭귄됐다 으하하하 펭귄이 돼버렸어요 딱 여기 집이랑 잘 어울리는 동물이 돼버렸네 어디 가까이 가볼까? 어? 두 플레이어는 목숨이 연결된데 뭐야 그러면은 한 명이 죽으면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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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무승부잖아 이거 어떻게 결판이 안나는거 아니야 어 여기 일단 펭귄은 어디갔지? 그 친구는 어디갔고? 끝났나? 끝났네 끝났어요 끝났어 어 아직 있네 아 얘네들이 만났다 어 작아진 친구랑 펭귄이랑 만났어 어 어 그 타노스 친구가 또 최종 승리했나봐 대박 엄청 잘하네 엄청난 고수 친구였나봐요 어 이번에는 어 스피드? 스피드 한번 해볼까? 슝슝슝슝 슝 스피드를 찍고 스피드 연습을 하려고 했는데 떨어져버렸 쭉 다시 나가 다시 나가서 스피드 연습 아 용암인가? 도시? 도시가 됐네 도시가 됐어요 콩상점 한 플레이어는 하늘을 가로지를 수 있게 된다고? 하늘을 가로지르면 뭐가 좋지? 하늘을 가로지르면 뭐가 좋죠? 근데 이 친구 이 드래곤알 뭐야? 엄청 멋있다 이앤 어? 야 물 찬다 야 참만 안된다 아이 이렇게 왜 자꾸 물이 차냐고요 자아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반전 어 되있다 아 이 친구 또 살아있어 대박 이 친구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자꾸 살아있는거야? 집이 아주 그냥 삑아 번쩍하다 했더니마는 엄청난 보수였나봐요 이렇게 둘이 살아있네 어! 도현씨 토끼 됐다! 어! 알 뭐야 알 오오오? 곳곳에 알이 생겼는데? 헉! 저 친구 죽었다 집 체인지 되면서 죽었나? 갑자기 저쪽으로 가더니 죽었어 누가 이긴건지 알 수가 없어 하하 뭐 이런 게임이 다 있어 허허허 그러면 이번에도 또 애들이 무기를 하겠지? 하지만 나는? 어... 이번에 선 같은 거 이런 거 해보고 싶어 집 일자로 쭉 나열되어 있는 거 슉 슉 슉 슉 슉 슉 슉 근데 게임이 좀 어려운데? 자 물론 갑시다 다음으로 이 고수친구만 따라다니면은 나도 살 수 있을까? 무기 역시 무기 골랐 무기 고를 줄 알았는데 진짜로 무기 골랐죠? 어! 두 개다! 어! 배부르게 회복시킨다 자신에게 생긴 모든 이벤트를 없애준다 대박 헉! 헤덕제다! 잠깐만! 내 옆에... 내 옆에 총잡아! 제가 막판을 너무 아쉽게 그냥 훅 떨어져 죽어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해요 막판으로 어! 그리고 일단 머리 위에 지금 칼이 떠 있거든요 이거 누군가 암살을 한다는 소리야 조심해야 해 누군가 암살을 하려 하고 있어 우리 집이 맨 끝이라서 다행이다 이 친구도 집이 맨 끝이에요 저 친구는 자꾸 되게 운이 좋은 것 같은데 어! 여기도 올라갈 수가 있네 어! 무서워 떨어질까봐 무서운데 헥! 오! 어! 저기 안 올라가 있길 잘했다 저기 우리 집이 될 수도 있었잖아 너무 무서운데 어! 여기 발판 사라졌다 요쪽 집에 어! 우리 여기 눈이 내리고요 그 발판 위에 있는 걸 아래로? 저게 무슨 소리지? 발판 위에 있는 걸 아래로 내린다는 건가? 뭐지? 곧 눈보라가 닥쳐옵니다 조심하세요 자! 집으로 들어가자 눈보라가 닥쳐온데 그러면 몸을 따뜻하게 해야지 아! 우리 집이야? 눈보라 닥치는 게? 따뜻하게 문을 닫아 어! 추워! 오들오들오들오들 오들오들오들오들 여기 있으면 몸이 따뜻해지지 않을까? 그쵸? 근데 좀 답답한데? 바깥을 구경 못하는데? 끝난 건가? 당신의 귀에 뭐 갱을 한다고? 뭔 소리지? 나가도 되나 이제? 어! 네 끝였다 눈보라 끝였어요 나가보자 어! 저기 목숨 연결됐다 둘이 쟤네 둘이 목숨 연결됐으면 한 명만 죽이면 둘 다 죽을거야 근데 못 죽인다 무기가 없어 저기 버려진 집이 있네요 어디야? 야 나는 우리 집 버린적 없는데? 네? 나는 우리 집을 버린적이 없다고요 왜 우리 집을 버려진 집으로 만들어 아! 저쪽이 대박인데? 저쪽이 좀 운이 좋은데? 저집? 어 저기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미 떨어져서 못 올라가죠 큰일났네 어떡해 난 여기서 살아남아야 해 나한테 이제 목숨은 두개뿐이야 이 집이랑 밑에 집이랑 근데 밑에 집에 만약에 건들고 있는 애가 있다? 그럼 나는 큰일나지 아 저 친구 운이 너무 좋은데? 헉! 블랙홀이다 빨리 들어갔어요 어 여기 이 집에도 좀 뭔가 일을 쳐주시라고요 이 집에 왜 이거 자꾸 1등한 친구만 1등하잖아 지금 하늘에서 모루가 잠깐만 어디죠? 어 어! 저 집이었나 보다 휴 모든 발판이 곧 합쳐집니다 발판 합쳐지면 뭐해? 어어 흔들린다 흔들린다 어어 아니 이거 발판 합쳐지면 뭐하냐고 이거 발판 밟지도 못하는거 이거 흐흫 한 플레이어가 짜증을 낼거다 엄청나게 짜증을 낼거다 한 발판은 빠른 크리스마스를 맞이할거다 어? 이거 크리스마스다 흐흫 여기 홀로 크리스마스 한 플레이어는 이제 데브라 아 나다! 데브! 흐흫 내일 강산에 온걸 환영해 우린 다이아를 캐고 있지 어? 어? 누군가는 아직 수학시험 준비를 안했네요 누군가는 통조림을 너무 많이 먹은거 같아요 이런 누구야 뚱뚱해지는 사람 나 거미 있는데? 아 저기 건너가고 싶어 근데 괜히 이런거 욕심냈다가 나도 죽는거 아닐까? 그냥 가만히 있는게 좋겠지? 누군가는 곧 폭발질을 나네 저거 어떻게 써야되지? 우와 뭐야 저게 콜라를 당신 시원한 날을 뭐라고? 말이 이상해 콜라를 준다는거 같은데 누구한테 좋지 콜라? 아니 무서워 이거 어떻게 발판을 합쳐준다 어? 불나나봐 아 나네 외계에는 누가 공격하니? 나야? 안녕 친구야 안녕 친구야 안녕 친구야 너네 집을 내가 뺏으러 왔어 으헣 밤 불이대 뭐 불이란다고? 나 근데 요기 오 ark 근데 저거 너무 한거 아닌가요 저거 여기 안 돼 sand 벌바들 constituents роде 어 뭐야 LinkedIn 오늘은 이렇게 공포에 집두리를 했는데 와 진짜 집들이가 너무 무서워 다른 친구 집 놀러가면 죽어 이렇게 공포일 수가 없다 지금 이쪽 라인만 살아있네요 맨 왼쪽 라인 맨 왼쪽 라인이 제일 좋은 라인이었어 내 라인이 제일 안 좋았다 그럼 오늘 영상이 그럼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